처치하지 않았을까 더 칭찬해줄 수 있는데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고음을 하다가 결박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택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것도 네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어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진짜요? 어머 어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데스노트를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가고 있어서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공연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 같아요 확실히 함성을 더 해주실수록 더 배우분들도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니까 무대가 더 재밌어지고 극들이 더 흥미진진해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넘버가 콘서트 씬이에요 이제 원래는 함성이 안 됐어서 이제 막 언니 오빠들 사랑해요 요정도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함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유도를 해요 제가 막 아 세이 암 유 세이 레디 암 막 레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막 힘이 해주시면 어머 감사합니다 원래는 에드립을 잘 안 하는데 아이돌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서 저만의 좀 팁으로 에드립을 하게 됐어요 가수를 준비하기 전부터 뮤지컬에 대한 사랑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제 최애 넘버가 이제 서편제의 살다 보면 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그 넘버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뭔가 나를 막 치유해 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뮤지컬 넘버들을 찾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무대에 더 감사하고 더 절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 대한 아 그리고 위키드의 파퓰럴 나나나 파퓰럴 이거 정선아 선배님 영상이 조회수가 정말 높거든요 그 넘버도 너무 상큼상큼하고 진짜 나중에 꼭 한번 욕심이 나는 그리고 몬테크레스토의 제가 옛날에 입시 준비할 때 많이 불렀던 곡인데 세월이 흘러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도 정말 좋아해요 이 7년의 경험과 경력들이 저에게 너무 다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움직이면서 노래를 넘버를 소화해야 되고 연기도 소화해야 되는데 러블리즈로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게 힘들긴 하지만 티 안나게 잘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정말 다 쌓아온 것들이 저에게 다 지금 빛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돌이다 보니까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견을 저도 좀 깨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티내지 않고 레슨도 사실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뮤지컬 발성과 좀 다르다 보니까 가수 발성과는 그래서 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만큼은 되게 단호해요 오늘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공연 끝나고도 레슨을 하러 가요 가끔은 좀 미안하기도 해요 지연이한테 더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쁘게만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진소음도 제가 할 줄 안다는 거를 뮤지컬 하면서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노래할 때 최대한 좀 저는 감정을 좀 절제하는 편인데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거를 딱 보신 배우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좀 주눅들어 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 범석 선배님께서 연기적으로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영 선배님 엄마같이 저를 챙겨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욕심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해도 될까요? 다해요 역할이 아이돌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상큼상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K가 좀 찰떡이지 않았을까요? 까요? 너무 그냥 감사해요 저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후회하게 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이 극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진짜 안 보는 편인데 한 번쯤은 그래도 봐보는 게 좋다라는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이제 좀 좀 검색을 해 봤는데 근데 다 너무 미사는 K다 너무 찰떡이다 공연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팬이 됐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서도 이제 공연장에 오시면 편지를 써주세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더 저도 힘을 얻고 더 잘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작품을 해야 행복하자 아 네 워커홀릭이에요 네 저는 일을 해야 에너지도 되게 생기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더 에너지도 더 나고 저도 그리고 마인드 자체도 긍정적으로 더 바뀌게 되더라고요 다들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분위기 메이커 딱 한 명으로는 꼽기가 너무 어렵고 홍석 선배님 너무 좋고 준수 선배님도 연습실 오시면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가면 저도 같이 업되고 너무 그래서 신났어요 연습하는 그 과정도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막내죠? 막내가 더 있었어요 저도 항상 막내였다가 데스노트를 오니까 좀 젊은이들이 영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 에너지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영한 에너지들이 더 근데 제가 진짜 데스노트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게 만약 옛날이었다면 그냥 저는 무서워서 그냥 막 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K였다면 지금 제가 정의의 전도사거든요 저도 라이토처럼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아마 처치하지 않았을까 너무 무섭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K토구나 저라면 엘처럼 제가 똑똑하지는 아 둘 다 똑똑하구나 둘 다 천재구나 음 전 라이토 네 근데 저는 절제를 할 것 같아요 변지되지 않게 지키지 않을까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원작체에는 누구였어요? 원작체에요? 원작체에는 원작체에는 아 한 번은 제가 결박을 당했는데 제가 생각하면 웃겨가지고 결박을 당한 상태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그 넘버가 되게 파워풀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노래하다보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날 제가 고음을 하다가 결박을 풀어버린 거예요 막 중요할 뿐 야! 이렇게 돼서 거의 헐크처럼 풀었는데 너무 혼자 웃기면 웃으면 안되는데 혼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행히 노래 너무 잘 끝나서 근데 관객분들께서 멋있었다고 지금은 더 결박을 더 힘차게 묶어놨어 절대 풀리지 말라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꽃게이 되게 좋아합니다 팬분들께서 제가 웃을 때 되게 꽃처럼 활짝 핀다고 해서 꽃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냥 평소에도 그냥 꽃 사고 싶으면 그냥 꽃집 혼자 들어가가지고 꽃 꽃 사고 그 정도로 꽃집 되게 좋아하는데 좀 찰떡인 별명 같아서 꽃게이 좋아합니다 네 저는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물을 고르는데 꽃 선물했을 때 되게 순수한 미소를 지으세요 꽃을 선물했을 때 그래서 제가 꽃 선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년에는 누구한테 꽃을 오세요? 엄마한테 저는 선영 선배님을 보면서 선배님이 진짜 딱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묵묵히 일할 때는 정말 일에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후배들을 챙길 땐 또 정말 엄마같이 챙겨주세요 피드백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너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도 분명히 선배님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자벳 나는 나만의 것이라는 넘버를 들었는데 진짜 아우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실력을 정말 많이 쌓아서 엘리자벳 캐리자벳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지금 정말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프로젝트 앨범이나 OST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안 먹어도 배부러요 러블리너스가 다 가득 앉아있는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으면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 눈빛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너무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눈빛들이 반짝반짝해요 진짜 빛처럼 진짜 라이트처럼 진짜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빛 같은 것 같아요 한 줄기의 빛 같은 요즘에는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것도 회사에 말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고 싶다 어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채널은 아니고 개인 채널을 파고 싶지만 제가 좀 노잼이라서 소소하게 간간히 저의 근황이나 조금 조금씩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의 메시지라는 넘버가 있는데요 그 넘버가 난 정말 라이토밖에 없어 라는 사랑을 담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이제야 난 알 수 있어 너와 내가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오직 사랑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이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택했습니다 요새 저의 이슈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좋은 아니 발음이 좀 인연을 되게 소중히 하자 지금 저의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챙기고 조금 더 네 챙기고 싶고 좋은 사람들을 더 내가 소중하게 지키고 싶다 네 네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케이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어 네 너무나 뜨거워 저도 이렇게 덕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케이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가수로서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케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덕기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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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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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